들어가가지고 우라늄 약탈하고 그래가지고 원자폭탄 늦췄잖아요 타이밍 그때 내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매니튼 만들면 돈으로 사가지고 나는 고무를 계속 뜯을 수 있어가지고 구매가 충분히 가능했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우라늄이 없어서 그걸 못해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회 하지 마세요 대회하면 화만 나고 이 우라늄 없어서 진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인격이 파탄 나요 하지 마세요 쓰레기 게임 사람들이 저보고 막 인격 쓰레기를 샀는데 그거는 제가 문명파이브를 6700시간이나 했기 때문에 인격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칼은 3000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뭔가 무너지고 인격이 파탄 나고 이런 거 보면 또 재밌지 않나요 저 구매님이 요즘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경기도 엊그제 경기도 재밌었는데 이번 경기도 진짜 이거 역대급이거든요 평점 9.9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방송을 하니까 각을 보잖아요 계속 예 재밌는 게임 보는 사람은 재밌죠 네 하는 사람 같이 게임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아 저보다 잘하면 돼요 원칼이 나 이기잖아 그래서 나보다 잘하면 돼요 자꾸 원칼 얘기하지 마세요 저 중계할 사람만 있으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잘하는데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한 사람 한 번도 뭔지겠어 원칼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아니 오늘 경기를 8.8밖에 안 준다고 이거 9.9에요 여러분 외교 승리 멀티에서 최초로 봤는데 이거 마무리가 안 좋아서 마무리 좋았으면 부쩍 주나 1.1은 마무리해서 깎인거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추하게 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점수를 깎았나 본데 외교 승리 했으면 더 추했을 거야 에이 이것도 못 이기고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끝내죠 괜찮아요 그래도 중계님이 양심이 있네요 추한거 안해 아 추석이 오고 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결론님 저는 결론님한테 악감정 없으니까 오아하지 마시고 네 롤은 제가 대회 톡방했다가 따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 스트리머 자존심 발언은 약간 악감정 생길 것 같아 아 내가 자존심 때문에 게임을 해? 그럼 문명 요구라지 외성인 거 몰랐어요 미안해요 진짜 아니에요 사와드립니다 자존심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팩트인데 뭐 자존심이 존나 세가지고 이게 하다보면은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지면 다 뭔가 말실수를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 지금 또 다른 한 분이 약간 화나셨거든요 그 원성님이랑 아까 이제 경기를 하셨던 원성님 모로코에 그 페르시아님이요 아 맞아 그거 예 페르시아님도 상당히 이제 원성님하고 좀 마찰이 있었어가지고 누구에요 페르시아님? 아 지금도 화가 나긴가요? 네 스타님이라고 처음 참여하셨거든요 그분이 약간 그 이 문명의 호된 맛을 처음 깨달아가지고 좀 데여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맞아요 처음 데이면은 기분이 나쁘죠 사실 저도 못 그랬어 지금도 화가 나기신가요? 제가 사과드려야되는데 아직 근데 금방을 깨우면 뭘 사과해요? 본인이 약해서 진 거를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강해질 수는 있지만 근데 문명계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치면요 불멸자 들고 훈적 못 막아가지고 훈적한테 진 저는 얼마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게 치면 아니 불멸자를 들고 그걸 못 막는단 말이야? 이러면서 지금도 화가 나 계신 거예요? 네 페르시아님은 그 최선의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로서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음 언지를 하셨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채팅방에선 안보이시는데 지금 냉혹한 문명의 세계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셨거든요 좀 많이 약간 있었던 거 같은데 나중에 혹시 보이시면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냉혹한 문명의 세계 이런 걸로 사과를 하더니 네 너무 약해 원장님 그런데 페르시아랑 뭐 이야기가 있었나요? 서로 같이 훈적을 막기로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데뷔해라 뭐 병력 뽑아라 이런 얘기는 하셨었죠 아 그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셨고 아 맞다 그 얘기 안 했다 결루루님 오늘 정말 좋은 승부였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핵을 많이 쏜 분은 결루루님 밖에 없어요 좋은 경험 했어요 핵 맞는 거 아우 연망이네요 진짜 그 수도에서 엑스컴 6개 뽑고 있을 때 화가 얼마나 치밀오르던지 아마 근데 페르시아님은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났던 게 그 페르시아님이 불멸자 한 마리 사한 거 같다가 제탈 약탈하고 막 1군 뺏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전쟁 거시고 아 맞아 결루루님 다른 방 가서 얘기할까? 밑에 내려와요 결루루님 결루루님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기병대랑 그걸로 계속 지상암 나왔는데 막았잖아요 어떤 기분이었어요? 내가 진짜 그렇게 궁금해 그때 뭐 갑갑했죠 왜냐면 그게 처음부터 망한 게 처음에 제가 기사랑 대포로 갔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빨리 먹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병대 야뽀를 딱 업그레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먹이지를 못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러 다시 멀리 돌아갈 수도 없고 그때부터 갑갑해졌죠 저는 야 근데 탱크 나왔을 때 존나 기겁했거든요 사실 그때 근데 를를르시아님이 클라우비츠를 안 찍었더라고 그 정규학전하고 근데 문화력이 부족하고 행복도 부족해서 그렇지 행복도지 노트르담을 뺏어야 되는데 노트르담 누가 먹었어요? 제가 먹었죠 아 그거 카페인이다 아 내가 딱 덩어리셔가지고 아마 못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르담 아 내가 피사를 뺏겼잖아요 동시 턴으로 아 그쵸 나 기술자 갈았거든요 아 진짜요? 네 근데 그때 아 피사 뺏기고 자금성 먼저 먹었는데 피사 뺏기고 아 이거 못 이길 수도 있겠다 했는데 현실로 일어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나 왜 이렇게 피사랑 연이 없지 나 피사 때문에 게임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그걸로 타지마와를 먹었으면 그쵸 기술자 갈리면 진짜 에휴 피사 한 턴 차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픽수 밀려가지고 피사 밀려가지고 지는 경우는 진짜 지게임이 아니에요? 이번에 리방 세 번 하면서 제가 항상 1픽이었어요 아니 저 오늘 처음에 1픽이었어요 아 그래요? 네 근데 리방하더라고 내가 근데 적극적으로 아 이거 1픽 보장해 주셔야 된다 이 지랄 했을텐데 게임 늘어진 거 싫어가지고 아 오리엔트 주셨군요 그냥 1픽 포기하고 6픽 하지 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일부러 음 그리고 누구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저기 내가 5픽 된 거고 근데 이게 피 차이가 있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이겼을 만한데 이거 피사 먹었으면 제가 이길만 하지 않았어요? 내종으로? 내종에 차이가 많이 났겠죠 왜냐하면 제가 다도시라서 피사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 내가 그 과학자를 마지막에 늦게 뽑았거든요 한 두턴? 두턴만 과학자 일찍 뽑았어도 세 개와요? 세 개와 빨리 뚫고 그 그 열두턴 기다릴 필요 없이 거기서 끝낼 수 있었거든요 음 아 근데 그게 안되더라고 들어왔네요 아 나도 투표하지 말고 넘길걸 아 그러면 됐는데 아 앞으로도 간간히 참여하실 거죠 대회 전 군대 가서 그전에 정리하고 슬슬 접는 과정이어가지고 아 안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피곤하거든요 제가 간이 안좋아요 몸이 안좋아가지고 그 한자리에 오래 앉아서 게임하고 그러면은 휴유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되게 힘들어요 저 어제도 게임하고 오늘도 게임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몸이 안좋습니다 컨디션이 안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그거 하는게 재밌네요 근데 제일 재밌네요 그죠? 스펙투클하죠? 어제도 지금 오늘도 졌지만은 저는 뭐 아니요 오늘은 결론님이 이긴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거 말아요 아니 수도 따위면 아니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알고 제 도곡에다가 스파이를 넣어놓고 이렇게 데뷔를 했으면은 저도 이제 우겼겠는데 저는 그런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진거 맞고 어쨌든 졌는데도 아 제일 재밌네요 진짜 같이 하는게 네 좋아요 가기 자주 해요 한턴 한턴을 긴장하게 만드는 힘이 되게 강하죠 제가 예측할 수 없고 아 나 근데 그 기사 따로 빼가지고 도로 약탈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게 기병대한테 딱 걸려가지고 죽은게 너무 아쉽다 그거 했으면은 더 일찍 턴골 예질환해가지고 게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도로 그 한 번 끊기니까 마이너스 200 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난 알거든요 마추픽추 아틸라 먹지 않았어요? 아니요 제가 못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골드 계속 부족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계속 약탈이랑 유닛 삭제로 버티신거죠? 근데 네 유닛 삭제는 한적이 없는데 골드때문에 삭제가 되는거는 되게 늦더라구요 보니까 제가 마이너스 50 막 이렇게 계속 뜨는데도 삭제는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과학을 낮춰가지고 내가 과학력을 이기려고 텅과학 몇점 찍었었어요 난 좀 궁금한 그거 언제 기준이시죠? 몰라요 연구소 하나 두개밖에 못 찍어가지고 난 700 800 밖에 안됐거든요 과학력은 꽤 계속 높았던거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피사다 과학자 때문이다 네 그렇죠 과학자는 차이인거 같아요 저랑 기준차 1%에서 2% 밖에 안났거든요 아 내가 근데 욕심을 내가가지고 중간에 원자폭탄 태클을 탔거든요 사실 그게 그게 개멍청한 짓이었음 그냥 세계화 달리거나 현대전차 빨리 뽑았으면 무조건 이긴 게임이었는데 아 내가 그걸 또 욕심을 내가가지고 핵폭탄에 근데 우라늄이 없어서 아 개멍청했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녹화를 종료를 해보도록 마이너스 한 10점 되는거 보고싶으신가보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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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내용이 지금 생각이 안나가지고 아니 그 너무 후반에 1대1로 싸우다보니까 1대1 관전하는줄 알았어요 나머지 사실 잘 기억이 안나요 마베님 마베님 저 엊그제 나 경기 5점이에요 4점이에요 그거 5점이에요 4점으로 쓰셨더라고 엑셀에 아아 그때 그거 그 룰이 그때 점수체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원래 2등이 2점이었거든요 3등이 1점이고 근데 그게 바뀌어서 점수가 다시 5점으로 정정됐습니다 그래요? 그러면 오늘은 몇점이었나 오늘은요 오늘은 그리스가 일단 최종 승리해서 5점 먹었고 그 다음에 수도점용 칼타고 먹었죠 그러면 1점 더 먹고 그리고 외교 승리했기 때문에 1점 더 먹었습니다 7점 먹었습니다 7점 그럼 12점이네 네 총 한 12점 2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오리엔트님 이거 1점 까이는거 어떻게 생각해요 왜요? 어쨌든 수도를 밀리긴 했잖아요 수도가 밀리면 1점 까이는거 맘대로 해요 나는 어차피 우리 점수 뭐 1점 준다고 아 형 1점 가져요 그럼 내 1점 가져가 나는 1점 없어 나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우리 형 우리 형 1점이라도 기부하자 아니 저한테 저한테 주는게 아니라니까요 오리엔트님을 점수를 깎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아까 얘기 중이었어요 그 일단 수도를 따였으면 1점을 깎아야 되는데 꼬말며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 전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런것 때문에 내 목적은 원칼이랑 붙어서 원칼을 죽여서 원칼이 1점 1등을 못하는건데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텐데 그럼 드려야 되는데요 아 근데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원칼이 이기도 쉽지가 않은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다를 수 있는게 그 2차대였나요 이게 지금 3차죠 4차인가 이게 이게 5차입니다 무려 5차 5차인가요? 네 4차때 원칼님이 결승에서 지지 않았나요? 2차때 졌었죠 2차 결승전때 4차도 천자님이 우승하지 않았었네요 아 4차는 네 맞아요 원칼님이 천자님한테 졌어요 그때 결승전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생각보다 3차때는 원칼님이 이겼고 더 실력자들이 많으면 맞아요 문명은 변수가 많아요 공은 도무자고 해가지고 축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한국이 독일을 이길 줄 누가 알았어 얘기하지 마세요 난 독일을 좋아하거든 아 네 농담이 아니고 그럼 12점 아니면 11점이네요 아 네 12점 12점이죠 이번판 7점 먹었으니까 고생했습니다 제가 기록은 오늘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판에서 2등이